여기 왜 온 거야? 어 내가 노작과 그림을 샀는데 거기 이상한 게 있어서 권도준은 어쩌다가 자해를 하게 된 거니? 그냥 자기 연민들어 놓기로 내가 뭐라고 좀 했지? 네가 아무리 철이 없고 제멋대로라고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갑자기 그럴 줄 몰랐지 넌 아직도 이게 재밌니? 사람이 다 참는데?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나한텐 너를 거부할 권리도 힘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 너를 끌고 가야 돼 근데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기분이야 성공가 끝나면 너가 사라질 거라는 게 내 유일한 실망이라고 잠시 뱉브 내 마음을 뺏고 응원하고 흉시 그 속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